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전화조사 방식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와 그동안 사회 변화상을 방영해 반려동물과 1인 가구 사유 등을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